이 표현 꼭 외우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신발 사고 싶어요. 언니, 우리 같이 쇼핑 가요. 姐姐,我们一起去购物吧. 什么 사고 싶어? 你想买什么东西吗? 신발 사고 싶어요. 我想买鞋子. 나도 신발 사야 돼. 我也得买鞋子. 그럼 같이 가요. 어디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那一起去吧.你想去哪个百货? 我可以去向凡席摆楼借判店 9 commence bymensIN在那里? 我可以去附近的 ABC百货! 我在那里有什么地方? 我可以去附近的ABC百货! 안 멀어, 걸어갈 수 있어. 부유연, 거의 쪼우 루취. 버스 타고 가면 안 돼요? 부능 쪼 바시취 마. 가까워, 버스 탈 필요 없어. 안 진 부용 쪼 바시.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나 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나한테 얘기하면 돼. 나한테 얘기하면 돼. 나 너 만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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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듣고 싶지 않아. 我不想听